전남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여실히 드러난 통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낙후도 분석조사 결과입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주거와 의료 분야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뒤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고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즉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보니 인명피해가 해당 연령층에 집중된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흥 지역의 주요 거주지에서 소방서까지 평균 13km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치인 6.7km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제는 전남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뿐 아니라 주거와 의료 등 분야에서 고흥군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인구 추이와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지자체의 낙후도를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13곳이 1, 2등급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등급의 경우 노후주택 비율과 고속철도 접근성, 응급의료시설 권역 내 인구 비율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 크게 열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인프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지자체는 규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매칭 자금 자체도 좀 적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영향도 좀 낮은 편이에요. 방역 차원에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부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지방소멸의 위험을 암시하는 각종 지표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정책 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